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언니, 언니네 남편 빨리 다시 일어나게 하고 싶지? 네,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근데 우리 남편분 바빠, 바쁘긴. 엄청 바빠요. 맨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요. 뭘 한다고 하고? 네, 오늘은 누구 만나러 간다. 어느 형님 만나러 간다. 오늘 동생 만나러 간다. 갔다 오면 아, 저 껀덕지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는 하지요. 근데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소식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할 껀덕지는 있는데 이거는 진행은 안 되고 언니는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 언니가 지금 가장 노릇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 그치마 우리 언니와도 말 그대로 지금 남편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남자 만나서 일 안 하고 싶고. 그렇죠. 그냥 전업적으로 살고 싶고.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다가 남편분을 만났네. 근데 실상 조금밖에 못 지냈어, 그렇게. 네.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뭐 우리의 허세가 아시죠? 허세가 막 난리니까. 그치. 왜냐하면 그냥 헛에만 멀쩡하고 겉에만 멀쩡했지. 속은 다 빛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와장창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언니가 어쨌든 팔자 자체가 내 남편 덕을 보고 살 수가 없는 팔자야. 그리고 우리 언니가 밤에 꽃이 돼야 되는 사주야. 근데 어떻게 어느 한 남자한테 가서 그거를 안주하고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남편분을 만나서 몇 달 몇 년 고작 1, 2년 잠깐 행복했다가 한순간에 물거품되고 남편분은 오히려 거꾸로 먹여 살리게 생겨갖고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 계속. 근데 사실상 언니네 두 부부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아이도 없고. 이게 지금 나는 부부인지 혹은 그냥 연인 관계인지 모르겠어. 남편분도요. 내 아내를 아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여자친구. 이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우리 언니와도 내 남편의 조강지처? 아니야. 솔직히 제가 가장 너무 쓰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요. 남편이며 생활을 제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저도 이제 이게 솔직히 너무 싫어서 언제쯤 맨날 있어. 기다려. 그 말에 다 속으니까 저도 지치는 거예요. 근데 언니. 내가 한 거 여쭤볼 게 있는데. 남편이 일을 안 하고 노는 꼬라지가 불만스럽고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거기다 갖다 주면서 아직 제게도 못 하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게 짜증 나는 것 뿐이지. 우리 언니야 그냥 일적으로 보잖아. 언니도 즐겨. 저 솔직히 얘기하면. 남편보다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랑 이치워 보이는 것도 좋아. 그거 봐. 즐기잖아. 근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남편 뒤치다거리 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하찮겠어. 밖에 나오는 남자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막 멋있어 보이는데. 내 남편은 집에 가면은 맨날 좀만 기다려 이 소리만 하지. 언니한테 맨날 돈만. 언니가 돈 안 벌면 생활 유지가 안 되는데. 그게 뭐가 재미있겠어. 근데 나는 언니 이 결혼 생활을 굳이 유지해야 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근데 그게 안 돼요. 언니가 그냥 한편에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있는 거 같아. 밖에서 남자들이랑 술 먹고 놀고 자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집에 갈 수도 없는 게 그게 이중성인 거지. 근데 굳이 언니가 혼자 계시면 돈도 더 잘 모으고. 돈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언니 여자로서의 인생도 멋지러지게 살 것 같은데. 굳이 그 남편을 옆에 두면서 맨날 서로 싫은 소리만 해가면서 싸우는 거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남편 있잖아. 이거 한 번 안 좋아 그냥 안심하고 뭔가 안정감 있게 생각하려고 유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요즘에 질렸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요즘에 찾아온 게 언제쯤 좀 떨어질까 싶기도.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없어.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봐봐. 남편분이 지금 이 생활에 편함을 느꼈어. 왜? 언니 무슨 일 하는지 안 물어보지 않아 남편분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도 제가 갑자기 군보셨는데 이 모습을 쫄라붙는 말이에요. 그런데 효자가 갑자기 막 하고 제가 나갔다 올게. 웬만한 남편들도 어디가 하면서. 못먹어. 못먹어. 난리가 났을 텐데. 잘 갔다 하면서. 그거 봐. 그게 일반적인 남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봐봐. 그냥 일반인 직장인을 다녔을 때 언니가 벌면 얼마나 멀어. 그런데 지금 생활 유지비를 언니가 생각하고. 그래. 그럼 남편이 그거 모를까? 아는 것 같아요. 알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남편의 모습이 맞냐고.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난 너무 화가 나 이제.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그래서 언제쯤 재개 못해요. 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뭔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일을 할 만한 거리들이 없고요. 남편분이랑 이렇게 보면 허세로 해갖고. 막 무르르 몰려갖고. 끼리끼리 다니는 것 같고. 딱 그것처럼밖에 안 보이고. 언니 이 결혼생활 유지하잖아. 그러면 계속 남편한테 돈 갖다 바쳐야 돼. 나만. 그 추구름 간편이 되기는 거야. 그쵸. 진짜. 그 전에 남편의 사업 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냥 남녀관에 있어서도. 언니가 그런 일을 하는데 남편분이 웃으면서 보내준다. 난 이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언니도 그런 사랑밖에 안 되는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도 난 바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 이미 언니도. 점점 내 남편이 무능력해 보임에. 무시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 관계 유지해 봤자. 둘이 싸움 밖에 안 생겨.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거죠? 없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진짜. 직장을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남편이 말하는 그 한 방 없어.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좀 괜찮아요. 지금보다 좋은 남자 만나실 거야. 왜. 남편이 너무 한량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냥 한량이 아니라 아무런 욕심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을 꿈꾸는 욕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하루 진짜 버틸까. 그냥 돈 주고 좀 즐겁고. 술 먹고. 동생들 형님 술 같이 먹고. 그냥 그 단순한 그거 딱 거기야. 돈 받아서 그런 데 쓰고.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언니한테는 접대한다고 생각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접대한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접대가 그 접대가 아니야. 사업을 다시 어떻게 해먹고 이런 접대가 아니라. 자기 허세. 믿었죠. 일어난다 일어난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일을 했던 건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돈을 가지고 언니를 지금 생활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 남자가 모를까. 아니니까. 아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자존심도 없어. 그런 남자 옆에서 뭔 행복을 바래. 요즘에 지금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뭐 애도 없겠다. 우리 언니와도 이미 남편분한테 희망 없겠다. 남편분도 언니를 돈으로만 보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 부부관계 유지가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